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곡들 준비했습니다 산울님의 어머니와 고등어 준비했거든요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 또 저희 끝나고 나서도 너무나 멋있는 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추우시더라도 저희 공연 보시면서 박수 많이 치시면서 같이 따뜻하게 이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어머니와 고등어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개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 먹을 수 있네 나는 참바보다 엄마만 보고 봐도 추운걸 그래받 convers은 소oun이곳에 절여져 있네 Sommer 깡이 있는 지고가 나는 좋은 입원으로 언급이 생겨져 있네 비가 없れて 너무 좋은 사이네요 하지만afa는 이게 왜 산 거예요? 궁巴은 정말 направ Fed교가 곧 나올 수 있네 한 번 지렁에 목이 말라는 잔고를 열어보니 한 개퉁에 고등어가 소금에 차려져 있네 어머니 고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나는 내일 아침에 고등어 구이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나 엄마만 봐도 바둑재운걸 감사합니다 저희는 김수희와 중할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에게 담명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